네 지금 프로콜리스 구시 수분 에센스를 발라보고 있어요 어 제가 어제 너무 햇볕에 노출돼 가지고 더위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토도 하고 묵어 있었는데 일단 피부 결을 살려주는 수분 에센스 이럴때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프로폴리스 겠죠 그래서 바르면 피부가 쫀쫀쫀쫀하면서 꿀광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피부야 좋아져라 하면서 마구 발라줍니다 그래서 한번 쑥 닦아주면서 계속 흡수를 시켜줘도 되구요 저는 주름 때문에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바깥으로 올려줍니다 어제 3시간 동안 너무 바깥에 있어가지고 열이 받았나봐요 발라주면 피부가 짠 물광이 됩니다 눈이 부었죠 눈도 부었죠 눈도 부었죠 Quantum sleep евой